이번 댁은 호평, 호평당입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호평 홍찬병원, 애들을 공무원 호평학원으로 가셨으면, 이번 댁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주안이나 서울방변으로 가셨으면, 이번 댁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호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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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평. 호평, 호평이 창백이 넓어, 바로 1번이 넘어마다시기 바랍니다. 전체로는 1번이 넘어간다시기 바랍니다. 전체로는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전체로는 1번이 넘어간다시기 바랍니다. 호평이의 안쪽입니다. 1호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갔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